나 시워진 지호의 유니라과이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진 창작 뮤지컬 학교 우리들은입니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상 속 갈등과 상처, 화해와 회복의 학교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충남도 내 24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충남교육 뮤지컬 연구의 무대 위로의 첫 공연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보듬고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고 하는 상황을 교사가 케어를 해줘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학교 우리들은 지난 2019년부터 연구회가 뮤지컬을 도입한 융합 수업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첫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대본을 비롯해 개사와 춤은 물론 연기까지 모두 교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학교 현장의 공감대도 높였습니다. 보는 내내 살짝 웅크란 부분도 있었고 정말 공감이 여러모로 많이 가는 그런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이야기를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연구회 교사들은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돌아가 뮤지컬과 연계한 융합 수업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로 공개됩니다.